저기에 손나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가 내 눈 안보여 눈이 안보여서 안보여 당겨 봐야지 카메라로 어디있냐고 찾아봐야 못찾겠다 그저 못찾겠죠? 요건가? 여기 흔들어 있는거 조금씩 그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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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나네 맞네 어 뭐 씨름이 있구만 약간 씨름이 있어 갑니다 자 오랜만에 발견했습니다 소나무 조사의 송나 여보세요 한봉통이 있죠 한봉통이 와 많죠 아 숙락꽃도 있나 보자 정말 것도 근데 숙락꽃 찾아봐야겠어요 와 좀 더 됩니다 딱합니다 어 겨우 다단네요 보세요 한 2,300개 2,300개 어 오랜만에 숙락 땅기면서 숙락 공부 좀 한번 할까요 자 오늘 공부합니다 숙락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요거 요거 여기가 숙락꽃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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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 이게 숙락꽃입니다 숙락꽃 그죠 신기하죠 요거 숙락꽃이요 쫙 합니다 자 숙락꽃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거 공부해볼까요 이 숙락꽃은 엄청 신기하죠 엄청 커요 옆으로 딱 까졌어요 뒷면 보세요 뒷면 신기하죠 자 이게 속난데요 여기 저 마디 보이시죠 마디 이 마디 이 마디 이게 한 칸이 1년 짜란 겁니다 한 칸이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 이 정도면 한 10년 짜란거에요 10년 10년 그죠 그죠 이 정도면 10년 한 1.5cm에 10년 정도 와 그럼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오래 잡았을까요 쉬어 보실래요 자 몇 년 전에 한번 쉬어 보세요 쭉 내려갑니다 세수 깼죠 이 정도면 요 최소한 100년 이상 짜란다 100년 이 정도면 요 그래서 손나라 약화가 좋은거에요 이 마디 있죠 이 마디가 1년입니다 1년 자 콩 마셨죠 최소한 이 정도면이 그죠 100년 짜란거에요 100년 어 그죠 자 그럼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오늘 다 딴거 일단 이렇게 땄으니까 딴거 한 비슷한 바깥같은거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나무 껍질 같은거 이런것을 다 정리하고 집이라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제가 보내드린것 같다 오늘 잘 됐습니다 손나라가 오이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아 고맙다 가뭄비야 손나라 오랜만에 여기도 손나라 있네 이 마디 그죠 우리가 아주 대충대충 했다니까 손나라한테 궁글러 된게 고맙다 가뭄비야 간다 보세요 여기도 손나라 보이죠 안 따가워 자 저 개국건러서 돌아갑니다 개국에서 시원한 물도 한잔 먹고 오늘 잘 됐습니다 손나라 오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